백신을 맞아도 소용없는 이른바 돌파 감염이 속출하고 있지만 그래도 치료제가 없는 이상 믿을 건 백신밖에 없습니다. 장기전에 대비해서 전 세계가 이미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 맞을 백신 물량 확보에 뛰어들었습니다. 아직 1차 백신 전쟁 패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정은 어떤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벌써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 맞을 백신 확보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죠. 당장 우리는 내년에 백신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방역당국은 내년도 전 국민이 1회 맞을 수 있는 5천만 회분 백신 도입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부스터샷, 즉 추가 접종 등을 충분히 고려한 물량이라고 했는데요. 부스터샷을 맞으려면 이에 앞서 올해 안에 접종을 완료해야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39%, 2차 접종률은 14%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이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한 수치만 가지고는 백신을 얼마나 맞았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백신 종류별로 나눠보면 어떻습니까? 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접종률이 가장 높은 백신은 얀센으로 이미 100%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얀센 백신 대상자 전원이 접종을 마쳤다는 뜻입니다. 1차 접종률이 아스트라제네카가 각각 97%와 19%, 화이자가 83%, 44%인데요. 현재까지 속도가 가장 느린 건 모더나입니다. 1차 접종률 34%, 2차 접종률은 1.7%에 그치고 있죠. 이 백신들 가운데 특히 모더나의 도입을 서둘러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부스터샷도 중요하지만 일단 올해 안에 맞아야 될 백신을 제대로 맞을 수 있느냐, 이것도 지금 문제라는 거죠? 맞습니다. 전 세계가 앞다퉈 물량 확보에 나서면서 자칫하면 올해 백신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내년도 화이자 백신 1,800만 회분, 유럽과 대만 등은 2023년도에 맞을 백신 계약도 체결한 걸로 알려지죠. 가만히 있다가는 올해 이후 국내 백신이 부족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윤 기자가 올해 내년에 우리 정부가 5천만 회분을 돌아오기로 했다고 하는데 내년은 이걸로 충분합니까?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변이가 잇따르는 데다 항체 지속 기간도 짧게는 6개월로 예상이 돼 백신 수급 계획을 장기적으로 짜야 할 필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내년도 백신이 더 많이 필요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독 백신이 더 많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올해 도입이 예정된 백신 1억 9,300만 회분 중 7월까지 들어온 건 2,270만 회분이고 나머지 1억 6천만 회분이 이달부터 들어오기로 돼 있습니다. 또 이 가운데 9천만 회분, 즉 전체 물량의 46% 정도가 12월에 집중 도입될 예정이죠. 그래서 1차는 맞았지만 2차 접종이 권고 시기보다 늦어지면서 백신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백신이 중간에 쉬는 간격이 많아가지고 70%가 2차 접종을 완료했다 선치더라도 항체 보유 상태가 균질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1차 백신 확보 실패 후유증이 2차, 3차 이렇게 연쇄적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걱정이군요. 잘 들었습니다.